어제 2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35분에 일본의 온타케산의 분화 경계 레벨이 레벨 1인 활화산이니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에서 레벨 2인 화구 주병 교재로 상행되었습니다. 온타케산은 23일 14시 15분경부터 화산성 지진의 증가가 보여지고 있으며 14시 19분경에는 화산성 미동과 함께 산정 부근에 용기하는 변화가 보였습니다. 일본 나간호연 및 기호연 경계에 위치한 해발고도 3067m의 화산인 온타케산은 2014년 9월 27일 오전 11시 52분에 대폭발을 했었고 시종자 5명 사망자는 58명으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화산 피해로 기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타케산의 폭발전으로 하여 일본의 강진 발생에 큰 변화가 있었기에 과거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9월 27일 온타케산 폭발 한 달 전인 8월 21일 일본 동해 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5.3의 이상 진역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8일 뒤인 8월 29일에는 규쇼 효과나다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 9월에도 동해 남쪽 앞바다에서 이상 진역이 발생한 후에 2022년 올해 1월에도 규쇼 효과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소는 다르지만 2월 21일 미해안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5의 이상 진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온타케산이 폭발하기 한 달 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증가했었습니다. 특히 이오지마, 괌, 오가사와라제도의 서쪽 앞바다에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오지마의 지진은 2014년 온타케산에 폭발 한 달 전에도 일어났고 괌의 지진 역시 규모 5 이상의 여러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온타케산 분화 직전에는 오가사와라제도의 서쪽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약 500km의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도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 서쪽 앞바다에서 진원의 깊이가 43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의 지진과 2014년 온타케산 분화 전의 지진 패턴이 매우 비슷합니다. 2014년과 똑같이 일본의 온타케산이 분화할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부터 약 5년 만에 온타케산이 분화 경계 레벨이 2가 됐기 때문에 2014년과 똑같이 큰 지진이 일본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23일에 규쇼 가고시마현에서 두 번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쇼 가고시마현의 지진은 오랜만입니다. 규쇼 효과나다 해역의 규모 6.6강 진후에도 조용했던 가고시마현인데 이번에 두 번 연속 2월 23일 하루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국지역의 이와태현에서도 어제 2월 23일에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와태현과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했으므로 아우무리현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이지만 이와태현의 지진은 오랜만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약 2개월 만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은 관동지역에서 동국지역 미야기현까지의 지진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와태현은 요즘 계속 조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와태현과 아우무리현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어제 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2014년 온타케산 폭발전에는 대만 부근의 미야코지마 그리고 유나구니에서 규모 5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최근도 대만, 오키나와 지역에서 규모 5클래스의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타케산도 걱정이지만 스완우세지마의 분화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교수지역에 강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2월 21일 미야연 남동 앞바다에서의 이상진역 발생 이후로 지진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2014년 분화 전에는 이상진역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3일 초승달과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 발생 달일까지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2월 23일에 규쇼 가구시마현에서의 연속 두 번의 지진은 작년 11월에는 화산성 군발 지진이 기리시마산에서 하루에 9번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온타케산과 똑같습니다. 그 후로 큰 지진은 없었지만 작년 12월에 야마나시연과 와카야마현에서 진도오약과 독하라열도에서 군발 지진과 함께 진도오강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리시마산의 화산성 지진 이후 큰 지진이 늘고 있고 온타케산의 분화 전에도 큰 지진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2월 23일에 이시카와현 노도지방에서 또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시카와의 지진은 2일 연속입니다. 이시카와는 작년 9월 규쇼오이타의 진도 3의 지진 발생 후에 진도오약이 발생을 했었고 올해 1월은 근처의 규쇼효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이시카와 니가타, 야마가타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쇼효가나다의 강진 이후 과거에 야마가타에서 진도 6강도 발생을 했었으므로 이시카와 니가타, 야마가타 지역의 강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북지역 이와태현의 어제 2월 23일에 지진은 1월 20일 규모 3.4의 지진이 있었고 한 달 전입니다. 동북지역 이와태현도 12월에도 3주 정도 지진이 멈추고 있어서 불안했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근처 미야기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났었고 12월 말에 이와태에서 지진이 증가했으며 이번에도 미야기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많아진 후에 이와태현에서 지진이 다시 발생을 어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태 지역에서 지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의 어제 규모 3.3의 지진은 2월 6일에 규모 4.2의 지진이 있었으며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동북지역 아우무리의 이 지역은 삼각형 모양으로 휘어져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